여기 문학관 왔더니 전시 준비 중이라고 오라고 여기는 아무도 텅 비었네요. 네. 뭐. 아, 일단은. 아, 이건 멋있겠다. 아, 멋있네. 이것들이 아무래도 지금. 아, 지금 멋있어요. 문학관이. 아, 잘 지었네요. 근데 내가 싫어하는 번들번들하네요. 아,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좀 있을지 않고 그렇겠죠. 여기까지 찾아올 사람이 별로 없겠어. 몇 사람이든. 이런데 문학관이. 동망 밑으로 내려 찍으면 괜찮겠다. 대놓고 밑으로 찍으면. 따끔 문학 마을이라고. 응. 아, 연못도 있고. 좋아요. 멋져요. 여긴 돌담이 있고. 아, 이렇게 돼 있네요. 연못도 있어요, 저기. 안에 가면 집게 많겠어요.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. 기대지 마시고 한꺼번에 여기는 좀 약한가봐요. 기대지 말아요. 아, 이 소나무들이랑 절경이에요. 아, 이 소나무들이랑 절경이에요.